그렇게 됐어요. 안 돼. 하지 마. 이미 엄마도 결심하셨어요. 처음 보는 오빠 앞에서도 마음 못 숨겨서 벌벌 떠는 애가 엄마를 상대로 요리 경합을 벌이겠다고? 이미 늦었어요. 다 그만 두자. 다 밝히면. 백 회장님이 좋아하시겠죠. 엄마를 바뀐 딸도 못 알아보는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그럼 나는 지켜봐 보라고? 오늘 오빠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나 한눈에 알아봤어요. 많이 닮았어 너희 둘. 이제 진짜 호칭 애매하네. 오빠 친구한테 재하 씨, 재하 씨. 너무 이상하다. 다음에 만나면. 늦었어 가자. 혼자 갈게요. 조심해서 가요. 번쩍오세요. 뽀뽀다. 출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명장님 안에 계시지? 지금 쉬셔야 하는데 무슨 일 있어요? 맨날 있는 일이지 뭐. 아리나 음식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막무가내야. 내가 가볼게요. 아니 이거 싸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원칙이라서 포장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간단히 이거 이거 뭐 세 개만 싸줘요.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손님? 당신이 여기 책임자야?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산 음식을 싸갈 수가 없다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메뉴에도 분명히 적혀 있고 예약 때부터 직원이 미리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건 아는데 예외라는 게 있잖아. 배가 아파서 먹지를 못했다니까. 아리랑인 예외는 없습니다. 지난 100년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럼 그 음식들을 아깝게 다 버립니까? 얼른 포장해드리세요. 고준영 씨. 포장 용기가 없는데요? 그럼 아리랑 그릇에라도 포장해드리세요. 음식을 버린 것보다 나아니까요. 아니 그냥 두세요. 진짜 못들어 하는 거야. 명장 당장 나오라 그래. 명장은 아니지만 제가 현재 공동대표입니다. 불편에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공동대표로 오면서 기본 원칙도 안 해온 거야? 외웠어. 말도 안 되는 원칙까지.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볼 참이야. 너? 뭔가 대단하게 착각하는 모양인데. 음식 낭비는 물론이고 값을 지불했으면 그 음식의 주인은 아리랑이 아니라 손님이야. 좋아. 음식값 내지 말라고 할게. 됐지? 항상 이런 식이니까 아리랑이 적자로 목련하지. 네 마음대로 해. 어차피 바꿔야 될 명분이 충분하면 감사팀에 보고하기도 좋고. 나야 고맙지 뭐. 내 눈으로 보면서도 못 믿겠다. 정말 놀라워. 이 정도로 놀라면 곤란하지. 난 아직도 보여줄게 많이 남아있거든. 너 같은 애를 한때 제자라고 아꼈다니. 엄마가 아픈 게 당연하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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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